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0호 태풍 담레이, 11호 태풍 하이쿠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상진로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일본 살리쿠에역 인근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이 9호 태풍 사울라에 대하여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같은 모의를 하는 상황하에서 안 좋은 시그널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전 7시 48분에 곧 9호 태풍 사울라가 도착할 바로 그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8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저녁 7시 12분에도 이번에도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살리쿠에역의 지진은 과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살리쿠에역의 지진은 오가사와라 제도와 연관성이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 역시 관련성이 있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를 최근 계속하여 태풍들이 들쑤시면서 괌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서 이즈제도와 관동지역으로 도미노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과거 대지진의 기록과 똑같이 오가사와라 제도 강진 이후 살리쿠에역에서도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살리쿠에역에 도착 예정인 9호 태풍 사울라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후쿠시마와 미야기연의 규모 7 이상의 강진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8월 25일 살리쿠에역 앞바다에서의 연속 강진발생 10여 분 전과 5분 전에 발생한 3번의 도카라열도 그 내의 지진들 역시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본다면 매우 안 좋은 후쿠시마와 미야기연의 강진 가능성을 예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33년 3월 3일 발생했던 일본 쇼와 살리쿠에역에서의 규모 8.1의 강진이 정단층형 아우터라이즈 지진이었으며 최근 발생 중인 살리쿠에역 근처의 아우터라이즈 지진들과 쇼와 살리쿠에역의 지진이 1896년 발생한 메이지 살리쿠에역 지진의 영향을 받은 유발 지진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연에서 곧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정어리떼가 집단으로 폐사했던 이력시 이번 살리쿠에역 강진들과 더불어서 내일 도착할 9호 태풍 사울라까지 연결되며 후쿠시마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0호 태풍 담레의 경우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8월 31일 목요일에 중국 푸젠성을 향하는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는 모의하고 있으며 문제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미국기상청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9월 4일 한반도를 수직관통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와 다르게 유럽중기예보센터도 미국기상청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일본 시코쿠와 기이반도를 지나서 관동지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늘은 서편향하여서 일본 오키나와의 거의 인접한 곳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으며 6호 태풍 카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먹구름이 들이오는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태풍 예측은 계속하여 바뀔 수 있으므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날씨 소식입니다. 우선 9호 태풍 사올라가 일본 살리쿠에역으로 가까이 오면서 태풍이 만들어내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 8월 27일 일요일 오후부터 한국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8월 27일 일요일 중국 남부지역에서부터 산동성에까지 길게 연결된 저기압과 비구름대가 보이며 이 저기압 비구름대는 8월 28일 새벽부터는 중국의 차가운 저기압 공기층과 일본 남부지역의 따뜻한 고기압 공기층이 부딪히면서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8월 30일 수요일부터는 이 중국의 저기압 비구름대와 중국 대만에 도착한 10호 태풍 담레이에 비구름대가 한반도에서 만나게 되면서 8월 31일 목요일까지 한반도의 비는 계속될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